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입니다. 자, 우리 구평,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도표가, 도표가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좀 낯선 형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커트라인 46점이기는 하지만 도표 하나를 이제 틀리면서 47점이 된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의 난도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도표도 풀어보면 난도가 어렵진 않았으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회문화의 좀 대비 방식은 낯설기보다는 이제까지 나왔던 유형들을 기반으로 대비를 해나가는 게 이제 주된 사회문화의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좀 낯선 문항들을 많이 접하고 공부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오답률 높은 문항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같이 9월달 모평 일부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1위 문항이죠. 15번 문항인데요. 비수급자를 주고 이렇게 중복수급자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복지표풀이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논리입니다. 다만 이제 복지표풀이가 우리가 평균견을 이용하는 게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비수급자를 가지고 중복을 구해내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문제의 핵심 논리는 결국에는 이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A라는 것과 이제 B라고 하는 것에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A 더하기 B 한 다음에 N, A, 교집합 B를 해줘야 뭐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N, A, 합집합 B다. 제가 도표풀이 시간에 이거를 이제 써드리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만 이용하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국의 사회보장제도 A와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데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해요. 보험 제도라는 얘기고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해요. 부조 제도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B수급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벤다이어그램에 전체 집합을 그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제도래요. 근데 T년에 A수급자가 70%, B수급자가 26%, B수급자 아무것도 안 수급하는 애가 1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합집합이 얼마가 되겠다? 86%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A수급자가 70%, 그죠? B수급자가 26%면 이 둘을 더해서 96%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중복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가 된다는 거죠. 이 식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A가 지금 70%고 B가 지금 여러분 26%인데 이걸 모르죠. X 했더니 합집합 B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86이 나와야 되니까 이 X 교집합이 10이 된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의 수급자는 여러분들 A만 수급하는 애가 60, B수급자는 26이니까 B만 수급하는 애는 16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T30년은 기역, B수급자가 지금 블랭크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지표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그려주면 되고요. 이때 이제 부조, 보험이랑 부조를 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B수급자가 15이기 때문에 이 합집합이 85%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위에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중복수급자 비율이 T30이 T년에 비해 50%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비율이 감소한 거니까 이 비율 10%가 50%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얼마? 5%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A수급자 이게 77이니까 아, 여기가 72%가 돼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얘네 셋을 더해서 85%가 나와야지 B수급자가 15%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네 셋을 더해서 85가 나오려면 여긴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 8%가 들어가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문제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인원을 파악하려면은 보니까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요 위에 나와 있죠? 중복수급자는 근데 T년과 T30년이 동일하다면 여기를 100명이라고 뒀을 때 여기 중복이 10명이죠? 여기도 10명이 되려면 여기는 200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00명,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1번입니다. 기역은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년의, T30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T년 중복은 10% T30년은 중복이 5% 기역은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기역은 어디 갔어요? 여깄죠? B수급자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3%죠. 따라서 둘 다 보다 크죠.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애 당연히 여기 16%, 여기 8%입니다. 여기는 100명, 여긴 200명이니까 숫자는 같겠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수급자 비율이 감소한 걸 물어보는데 8%가 감소한 게 아니라 뭐가 감소한 겁니까? 8% 포인트가 감소한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과 T30년이 동일하다.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 이거 다죠. 합집합입니다. 86%, 85%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니까 부조인데 이것만 수급하는 애죠. 16%, 8%인데 2배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가 여러분들 2배가 되었기 때문에 T30년이 T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계산해보면 16명, 16명으로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이죠. T년의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년 비수급자 수의 2배다. 자, T년의 상호 부조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애는 여기 60%니까 총 60명인데 T30년의 비수급자, T30년의 비수급자는 지금 여기 보면 15%인데 20명이니까 총 30명이죠. 따라서 이거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2배가 딱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